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5일 지진 직후 포항에 내려와 심각한 지진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지진 피해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포항 흥해업은 도시재생유딜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내년 초까지 개정해 인구나 사업체수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요건에 재난지역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마을주차장 재난방지시설 설치와 소규모 주택정비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포항 이재민들의 현실은 벽이 쩍쩍 갈라지고 가재도구가 부서져 불안감에 집에 가도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너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규정과 틀에 맞춰서 재단하고 자르시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단지 그냥 소리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로 이렇게 정부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도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포항시 흥해업을 도시재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피해가 집중된 포항 흥해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100개 사업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다면 차별화가 없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게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 우선 지진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상궁회의소 협의회는 오늘 포항 상위 회의실에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지 살리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 도내 10개 상궁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지진 여파로 관광객과 접객업소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후에는 죽도시장을 찾아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바른 정당 유승민 대표는 오늘 포항시청을 방문해 지진 피해 이재민에게 사용해달라며 성금 2,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바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11명의 내년도 세비 임상분 2.6%를 전액 반납한 것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포항을 찾은 유 대표는 현실과 안 맞는 법과 피해보상 규정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과 조린플랜자 영향으로 경북 도내 일부 시군은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영덕구는 3사 해상공원 등지에서 진행하던 공식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울진구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항시는 지역 관광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호미구 세천년광장 등에서 계획했던 해맞이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경주시도 신라대종 제작 이후 처음으로 해맞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진 피해가 큰 포항에 내년도 지진 관련 재난 대비와 안전분야 국비 예산 1,387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250억 원을 들여 만여 제곱미터 크기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5곳을 건립해 평소에는 체육복지시설로,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기본 실시 설계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7억여 원으로 포항 일대 단층을 정밀 분석해 한반도 지진 단층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북구청사와 양덕정수장 재건축에 각각 108억 원과 224억 원, 공공시설물 복구에 79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도 213억 원을 들여 포항항과 경찰서, 교정시설 등 관공서 내진 보강 사업도 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지진체험 교육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지진으로 위축된 포항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관광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7회에 걸쳐 동대구역에서 포항으로 무료 투어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버스는 오전 9시 대구에서 출발해 죽도시장과 호미곳, 구룡포를 거쳐 오후 6시 출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또 오는 15일 서울에서 경북전담여행사 20곳 등과 포항관광활성화 전략회의를 갖고 포항을 경유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와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11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트리전구 설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전신청을 통해 승인을 얻으면 주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포항시 그린웨이 추진단으로 할 수 있고 가로수에 못을 박아 설치하는 등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수면방해, 보행장애 등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